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 입니다 오늘은 정비 영상이 아니라 테슬라에 관한 영상이에요 테슬라의 업데이트가 한번씩 뜨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업데이트가 떠 있어요 이 업데이트를 누르면 와이파이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떠 있거든요 와이파이를 눌렀을 때 지금 현재 오류가 와이파이가 꺼져 있대요 와이파이 설정을 누르고 켬을 누르면 안 켜져요 와이파이가 꺼져 있대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펌웨어의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펌웨어의 문제를 업데이트를 하려면 와이파이 연결해야 하는데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되고 이게 무한반복 상태죠 얼마 전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트렁크가 제작동을 안하고 블랙박스가 제작동을 안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나서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 소프트웨어의 이슈는 바로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이슈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차대번호를 한번 보내주면 LTE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파일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개별 파일을 지금 현재 이게 LTE가 되어 있거든요 어 차대번호는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테슬라 앱에 들어가면 여기에 차대번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찍어서 보내주고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저한테 파일을 보내줄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으니까 테슬라에 전화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파일을 보내드릴 거에요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가끔 제가 테슬라에 관한 오류나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씩 짧게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